니오 소식입니다. 전기차 제조업의 지존인 테슬라는 2022년 예상 매출의 7배에 약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오는 오는 17일 미국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다. 애널리스트들은 주당 17센트인 6억 5천 5백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오는 2분기에 주당 15센트인 5억 2천 5백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2분기 판매 실적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보다 양호했지만 미오 주가는 실적이 발표된 뒤 8.6% 하락했다. 미오는 9월에 4천 7백 8대를 포함해 3분기에 1만 2천 206대의 전기차를 인도했다. 10월에는 5천 55대를 인도했다. 옵션 시장은 실적이 발표된 뒤 니오의 주가가 15에서 20% 움직일 것을 시사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새 회사의 실적 발표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은 최고 매출과 최저 수익이라는 수치 외에도 3사의 실적 발표를 통해 중국 자동차와 전기차 시장의 회복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전망이다. 중국 경차 판매량은 3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약 14%, 10월엔 전년동기 대비 약 13% 증가하는 등 팬데믹에 따른 판매 감소에서 강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실적 컨퍼런스 콜의 또 다른 주제는 중국의 규제 변화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가솔린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려고 한다. 중국의 규제 개혁 속도는 전기차 업체들의 중요한 화두다. 서로 간의 경쟁과 다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의 경쟁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 소식입니다. 니콜라 모터스 주가가 급반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11일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는 11.92% 상승한 20.18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니콜라 주가의 이날 급반등은 폭스바겐이 최근 사들인 나비스타 인터내셔널과 수소열류전지 상용차 시장에 진출한 커민스가 수소전기로 구동되는 8등급 트럭을 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는 발표 영향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저렴한 수소생산 저장 유통 및 사용을 개발하기 위한 H2SK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 에너지부에서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니콜라 측은 최근 이탈리아 트럭 버스 제조사 이베코와 전기트럭 니콜라 트래시 제품의 테스트를 올해 안에 추진해 내년 4분기 독일 울릉 공장에서 양산한다고 밝혔다. 이베코의 모 회사인 CNH 인더스트리얼의 CEO는 지난 5일 3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니콜라와 이베코가 올해 안에 니콜라 트랩 프로토타입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니콜라는 2023년까지 미국 상용차 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로 구동되는 클래스 8 트럭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커민스는 현대자동차와도 제휴를 맺고 있는 미국 최대 상용차 엔진 업체로 디젤 및 천연가스 엔진과 전동화 파워트레인 발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제공하면 커민스는 모터, 수소탱크, 인버터 등 전동화 파워트레인 부품 기술을 적용해 버스, 트럭 제조업체에 판매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 진행과 기술 개발은 현대차가 담당하고 생산은 현대모비스가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소식입니다. 미국 투자 전문지 배런스에 따르면 비록 애플은 내년 혹은 늦으면 내후년까지 인텔 기반의 컴퓨터 모델들을 계속 판매할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는 인텔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된다. 이에 월가는 애플의 M1 칩 성능보다 향후 강화될 애플 생태계에 기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과 맥 소프트웨어와 자체 생산 칩 간에 점점 더 긴밀해지는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신제품은 지난 9월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린 이후 나왔다는 것인데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비 29% 증가한 90억 달러로 보고됐다. 자체 칩 탑재의 신제품이 맥 호환기를 견인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RBC 캐피털의 로버트 뮬러 애널리스트는 연구노트에서 애플의 신제품 출신은 애플이 생태계에 더 많은 고객을 통합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길목을 제시한 격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특히 아이폰과 태블릿의 맥 PC와 통합은 비애플 이용자들로 하여금 애플 제품으로 기기를 업그레이드할 차별화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뮬러 연구원은 애플 주식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는 132달러로 제시했다. 도이체 방크의 제리엘 롱 애널리스트는 M1 칩이 탑재된 신제품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 놀랐다고 한다. M1 칩은 애플 실리콘 칩 중 가장 많은 트랜지스터가 부착된 최대 크기의 5nm 칩이라는 점에서 생산비용이 꽤 들겠지만 인소싱 칩은 장기적으로 애플이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낙관했다. 애틀란틱 자산운용의 이한지트 바아티 애널리스트는 애플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목표가를 150달러로 유지했다. 그는 애플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소프트 하드웨어 통합 설계 능력이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 가전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는 의견을 냈다. 더 나아가 애플은 결국 pc 사업 부문에서 지난 분기에 8.5%에서 15%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역시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인의 크리슈 산카르 애널리스트는 이날 노트에서 애플 맥 신제품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다면서 맥프로세서 칩 인소싱이 수월하게만 이뤄진다면 회사 순위계 주당 13센트는 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쟁력 있는 맥 시스템 제품 로드맵이 모든 컴퓨팅 기기에 걸쳐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 기반을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일 것으로 본다며 향후 맥 시스템의 비용 구조를 최적화할 수 있다. 모든 맥 시스템을 인소싱 칩으로 전환하면 전체 주당 순이익은 3% 증가할 것이라고 썼다. 산카르의 애플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그가 제시한 목표 주가는 133달러다.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애플 주가는 11일 나스닥 시장에서 3.52달러 오른 119.49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1일 폭스콘은 공고를 내고 전기차 소프트웨어 개방 플랫폼 미를 위해 아마존 웹 서비스와 협력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는 폭스콘이 지난 10월 말 출시한 전기차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플랫폼이다. 개방된 시스템으로서 개발자가 미 플랫폼 상에서 전기차를 위한 각종 핵심 기술과 툴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폭스콘은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며 여러 회사와 함께 전기차를 개발하는 환경이 갖춰졌다. 미 플랫폼을 쓰면 자동차 제조 기업이 세단과 SUV 등을 비롯한 여러 차종을 전기차로 개발할 수 있다. 폭스콘의 목표는 미를 일종의 전기차 산업의 안드로이드 OS처럼 만드는 것이다. 테슬라가 전기차 업계의 아이폰 같은 기업이라면 자사가 운영 측의 역할을 맡겠단 포부다. 여기에 이번 협력을 통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미와 결합하고 차량용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더해 카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겠단 계획이다. 대만과 미국 기업의 전기차 플랫폼 협력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폭스콘이 기존 OEM 위주 사업에서 전기차 소프트웨어, 부품 등 다양한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폭스콘은 미 플랫폼 이외에도 여러 전기차 부품 및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전기차 산업을 핵심 차기 업종으로 정하고 2024년은 고체전지도 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저렴한 가격에 고성능과 안전성을 확보, 기존 액체 전지의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미 고강도 다이캐스팅 재료, 전원샤시 등 다양한 기술도 개발했다. 12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브 딕슨 미 연방항공청 차장은 보잉 737 맥스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작업이 최종 단계에 다다랐으며 수일 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딕슨 청장은 보잉이 제시한 해결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오면 검토 작업이 곧 끝날 것이라며 보잉 737 맥스 운항을 금지한 다른 국가 항공 당국과도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FAA가 이달 18일쯤 보잉 737 맥스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FAA의 운항 중단 해제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조종사 교육에만 30일이 넘게 걸리는 만큼 실제 운항 재개까지는 한 달여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옥시덴탈 소식입니다. 11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키 홀럽 옥시덴탈 최고 경영자는 이날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단계적 탄소 중립 계획을 밝혔다. 각종 탄소 저감 조치를 쏟아 부어 탄소 배출량과 저감량의 합을 0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홀럽 CEO는 이날 새 측면에서 탄소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첫 측면은 자사 공급망이다. 2040년까지 옥시덴탈의 쉐일 에너지 생산 유통 등 운영 과정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두 번째 측면은 생산 공급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다. 옥시덴탈은 이날 세 번째 측면으로 휘발유 등 일반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나오는 탄소에 대해서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반 사용자 측면은 기업이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동떨어져 있어 앞서 저탄소 기조를 채택한 유럽 오일 메이저들도 탄소 중립 계획에 낳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원유 생산부터 사용 과정까지 중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로얄더치쉐, BP, ENI도 사용자 측면 탄소 절감을 기획하고 있지만 순배출량 0을 표방하고 나선 것은 옥시덴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옥시덴탈은 자사 기존 기술을 활용해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대폭 저감하면 소비자 측면 탄소 중립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유의 수율 증진 기술이 대표적이다. 어허 기술은 에너지 기업이 지하 유전 내 잔류 원유를 채취할 때 쓰는 방법이다. 이산화탄소를 유전에 압입하고 이를 통해 원유를 땅 위로 보낸다. 이 과정에서 쓰이는 이산화탄소 대부분은 지하에 매장된다. 이 과정에서 쓰이는 지하와 함께 있는 것보다 어둠가를 보낸다. 이 과정에서 쓰이는 고맙습니다. 연합지원 연합지원 요리 연합지원 연합지원 연합지원